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원 전수입니다. 동영상과 방송 점수, 팬 선전 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 생방송을 집계된 실시간에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, 도쇼초이스의 주인공은? 이찬원님 축하합니다. 도쇼초이스 이찬원님 소감 들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, 진짜 1%의 가능성도 안 두고 있었는데, 이렇게 기한상 주셔서 감사드리고,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 있어서 이 기한상 받은 것 같습니다. 찬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온의연상 고맙습니다. 찬스 여러분 사랑합니다. 이젠 다 잊은 줄 알았죠. 그대와 빌었던 소원도 개천이 흐르고 morte 아주 맛있었죠. 그대와 함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